한인의 자산관리 안녕하십니까 금년 2월 퀸즈 베이사이드에 유대인회관을 구입해서 한인 커뮤니티 센터로 전환하며 유대인들의 자산의 자정관리 내역을 일부 경험하게 되었고 한인사의 자산관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포럼을 통해 잠시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유대인회관은 그들의 종교활동의 근간인 시나가그 교육적인 활동을 제공하는 교실, 도서관, 체육관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교실, 뱅키토 식당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산의 주인은 커뮤니티 센터가 되고 시나가그는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만 가지게 됩니다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회관의 멤버가 됩니다 비영리단체로 설립된 회관은 그 멤버들이 소유권을 형성합니다 그러한 회관들이 모여서 그 윗단계 조직, 예를 들어 뉴욕주 연명을 형성하고 연명은 각 회관들을 또 엮어서 주정부 차원에서 집단의 최대 이익을 도모하게 됩니다 각 주의 연명들이 모여서 연방체를 구성하여 연방 차원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느 지역의 유대인 인구가 낮아져서 스스로 회관을 관리할 수 없는 때가 되면 회관을 팔아서 그 재산은 연명에 예석시키거나 일부는 그들이 합병되어가는 회관에 기부라는 방식도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재산은 시간이 지나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증식된 자산이 유대인 사회로 또 이전이 되고 있습니다 한의사회 재원의 많은 부분은 교회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유입된 자금은 교회의 활동비 또는 부동산 즉 교회당 건축에 투자되고 있는데 건물의 경우 그 소유권은 교회나 교단으로 이전이 됩니다 교회의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교인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그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에 매각단 자산이 한인사회로 환원될 수 없고 소수 사람들의 관계자나 교단의 통장으로 이전이 되고 맙니다 한편 한인사회로부터 형성된 재원이 한인사회보다는 해외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해외 선교는 필요한 일이지만 재원을 형성하는 한인사회에 양분을 주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사용만 한다면 결국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먹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한인들의 재원으로 설립된 시설은 한인사회가 활용하고 소유하는 것이 마땅하며 종교단체들도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건물을 만들어 그 소유권을 종교가 아닌 지역사회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종교와 사회가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그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한인사회 토초의 시작이 되면 그 단체들이 모여서 지역의 협의체를 만들고 주정부 차원의 협의체 그리고 연방 차원의 협의체로도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베이사이드 위대인회관을 한인 커뮤니티센터로 전환하며 한인사회의 희망을 그려봅니다 구입비 및 수리비로 1,300만불이 소유되고 건물 수리가 끝나고 프로그램들이 전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운영비 등을 감안한다면 200만불이 더 필요한 프로젝트입니다 한인사회로서는 큰 도전이지만 많은 분들께서 그간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필요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가 주중에 낮시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녁과 주말에 지역사회 각종 모임의 장소로 쓰이고 지역사회를 위한 종교활동들이 이곳에서 자리잡고 한인들뿐 아니라 타민족들에게도 서비스와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설이 될 것입니다 건물을 또한 담보로 해서 더 큰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고 한인이 떠나서 매각하는 경우에 이 자산이 한인사회로 재주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물들이 한인들이 거주하는 여러 지역에 건립돼서 행적으로 유대하고 연방정부의 프로그램까지 개발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자산관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다른 커뮤니티의 장점을 잘 배우는 일은 시간과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에 한인사회 자산 형성과 관리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